일단 예수 믿고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저기는 그리고 싸가지 없는 X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은 음부로 갑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죠 근데 이 많은 종교를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솔직한 얘기로 뭐예요 지옥 가기 싫어서 그 종교를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여기고 믿어온 사람들 뭐 믿고 싶은 어떤 개인적인 신념 이런 게 따로 뭐 있지 않은 이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종교별 천국 지옥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천국 지옥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 종교들 중에 주류 종교 저기 네 개 있죠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 주류 종교의 사후세계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교에 앞서서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지금 가톨릭 개신교 정교에 이거 셋 다 합하면 뭐예요 기독교야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하면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개신교 정교에 셋 다 기독교인 거죠 그죠 그리고 유대교까지 포함해서 싹 다 어디서 튀어나왔다 중동아랍에서 튀어나왔다 지금 보면 원래 다 유대교였어요 지금 원래 유대교가 있었고 이 유대교에서 예수라는 존재가 탄생하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튀어나왔는데 또 이 기독교가 이렇쿵 저렇쿵 하는 과정에서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갈라지고 또 개신교가 튀어나고 성공에 튀어나고 막 이랬단 말이야 불교와 힌두교 둘 다 인도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믿는 주류 종교들은 전부 다 인도랑 중동아랍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양한 종교가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두 지역에서만 큰 종교들이 나왔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종교마다 천국 지옥이 뭐냐는 거잖아 지금 근데 대부분의 종교들이요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정의해두질 않았어요 대부분 다 옛날에 이런 루머가 있었어 기독교에 만났던 루머인데 천국에 무슨 뭐 황금 천지고 황금 금은 보아가 가득하고 이런 거야 천지가 금이래 이미 죽었는데 거기 금만면 뭐 할 건데 팔아먹지도 못하는데 시대마다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다를 수 있고 종교가 계속해서 변할 수 있고 교리마다 또 그 사후세계와 모순되는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종교들이 본인들 스스로 생기는 모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합리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또 많아요 오히려 지금 이 주류 종교들은 사후세계가 딱 부러지게 이거라고 얘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사후세계가 딱 부러지게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종교가 뭐냐면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천국에 몇 명이 갈 거고 천국이 이런 곳이고 이렇고만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이 대부분 사후세계들을 지들이 딱 부러지게 좀 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랑 성직자들이 인식하는 거랑 또 종교학자들이 인식하는 거랑 다 달라요 이거를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에 천국 지옥을 얘기를 했어 그러면 또 이제 막 이런다고 내가 알기로 어떤 스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단임 목사님은 다르게 얘기했대 자기네 주지 스님은 다르게 얘기했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종교가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누구한테 주사들은 거가 진리인 줄 알아요 진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마다 스님들마다 어떤 성직자마다 얘기가 다 달라 종교가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류 종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종교의 모습들만 오늘 간다요가 말씀드린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다 달린 말은 뭐예요? 댓글에서 싸우지 좀 마 얘들아 니네 잘났어 자기가 들은 게 고로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들으세요 그럼 일단 뭐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이 수많은 종교들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 기독교죠? 자 기독교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이 믿는 게 뭐죠? 개신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자꾸 교회 다니는 분들 때문에 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요 자기들만 기독교인 줄 알아요 오늘 간다요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럼 뭐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믿는 개신교 정교회 그리고 천주교죠 가톨릭이라고도 하고 싹 다 그리스도교인 겁니다 가끔 자신있게 이제 댓글로 옛날에 이제 간다요가 기독교 역사편 올렸을 때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 믿는 거고 천주교랑 정교회는 다른 거죠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헷갈리셨나 보네요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그 어투로 말하는 그 믿음이 참 이게 사상을 참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박살낼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기독교가 뭐죠?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알죠? 그 성경에 나오는 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유대교가 시작됐다고 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계열의 유대교에서 이슬람교가 튀어나오고 기독교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를 싹 다 합해서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세계관 신과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 그 교리, 아니면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 종교들이 대부분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또 한두 개가 아니죠 동방정교의 개신교, 가톨릭이 또 있어요 성궁에도 있고 싹 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시작으로 생긴 그 교리들을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사후세계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계관이 다 비슷해요 심플해 뭐가 비슷한 거야 착하면 천국 가고 싸가지 없는 새끼는 지옥 간다 지금 이 아브라함계 종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유대교죠 근데 정작 지금 이슬람이나 기독교, 가톨릭, 개신교 이런 데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유대교는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나중 가서 천국, 지옥 같은 개념들이 유대교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원래 초기에 유대교에서는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유대교에서 사후세계, 천국, 지옥 같은 개념이 생긴 것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로아스터교가 뭐냐면 이 아저씨가 조로아스터예요 이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종교가 있어 근데 굉장히 복잡해 여기를 다 설명하기엔 좀 에바고 조로아스터교가 이란 있죠 이란 지금 여기는 사우디랑 인도, 아프간 사이에 이 이란이 있어요 이 이란이 어디요? 페르시아 지역이죠 페르시아 지역에서 여기에 옛날에 살던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기원전 2000년 전에 살았을 것이다 아니면 기원전 800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기원전 550년 전쯤이었을 것이다 의견이 다 달라요 조로아스터라는 저 인물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고 어떤 의견을 얘기하던 사람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아무튼 이 양반이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착하면 천국 가고 나쁜 새끼는 지옥 간다 이런 사후세계, 천국, 지옥 같은 교류가 있던 종교거든요 그럼 뭐야 지금 원래는 유대교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교류가 별로 없었는데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에도 사후세계라는 천국 지옥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학에서 추정하는 거죠 이게 그럼 뭐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많이 믿는 개신교 개신교가 지금 유대교에서 시작해서 예수 탄생 이후에 기독교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천주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가톨릭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이 믿는 정교회가 있어 여기 근데 지금 개신교가 뭐냐면 근본주의,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종교회예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편견이나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들이 또 만들어낸 거긴 한데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이런 데서 보통 타협을 안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개신교 신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개신교 하면 다른 종교들을 도저히 인정해주거나 배척까지 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안에서 근본주의가 뭐냐면 영국이랑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영향인데 성경에는 단 한 글자도 오류가 없다 성경 무오류서리라는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전세계로 퍼지던 어떤 근본주의라는 게 있는데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이 한반도에도 저런 근본주의계의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어떤 근본주의 계열의 그런 개신교가 많은데 그럼 이 근본주의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지옥이 뭐냐 단순하게 이렇게 대충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쁜 새끼들 십 개명 어기고 그럼 지옥 간다 아무리 착해도 예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원죄 아시죠 원죄 아담과 하와 이브라고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 뱀새끼 꼬드김에 당해가지고 이제 저 사과를 먹어 선악과를 그거를 먹고 나서 원죄가 생겼다고 얘기해 원죄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좀 애매모호한 건데 어찌됐든 인간이 본인들이 씻어야 되는 그 죄가 이제 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한테 다 이제 대물림됐다는 거야 다 우리한테도 다 있다는 거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은 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래잖아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거를 예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원죄를 내가 대신 받았다 너네는 원래 원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어야 되는 건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원죄가 이제 내가 대신 가져갔다 즉 원죄를 다 가지고 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원죄를 다 가져가주신 예수를 몰라보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해요 원래 종교의 교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그 이해하기 졸라게 어렵게 만들어놔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본인들 스스로 막 지들 편한 대로 막 그 왜곡하고 막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종교를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천국가 지옥 개념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자주 들었던 그 천국 지옥에 대한 내용이 아마 본인이 알던 거와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이게 개신교의 사후세계에요 목사님들도 이게 복잡하니까 일일이 설교 시간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녔지만 천국과 지옥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죽어 그리고 싸가지 없는 애들도 죽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예수 믿고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저기는 그리고 싸가지 없는 새끼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은 음부로 갑니다 저 음부가 뭐냐면 지옥의 하위 버전? 지옥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조금 약한 지옥에서 좀 대기 타는 그런 곳이야 낙원은 이제 그 행복감을 느끼고 착한 사람들 예수 믿던 사람들만 이제 간다는 곳인데 근데 이제 낙원이랑 음부에서 잠깐 대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기를 다이렉트 천국 지옥이 아니라는 건지 그 다음 예수께서 재림을 해서 부활하시면 재림을 하면서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또 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야 예수 재림이란 포인트가 있어 또 여기서 예수가 재림하기 이전 상태에서는 어떤 대기실 같은 그런 개념이 있고 재림한 이후에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지옥과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를 일반적인 신도들한테 일일이 다 알려준다는 게 솔직히 얘기를 좀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잘 목사님들 잘 안 알려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뭐야 지금 여기서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인 단계의 사후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가 재림을 안 했잖아 아직 기독교에 따르면 개신교에 따르면 그러면은 낙원과 음부에 일단 간다는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제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교리에 안 맞는 거예요 낙원으로 일단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방금 설명한 이 개신교의 사후세계를 알아봤는데 이 개신교의 조상종교가 뭐라 그랬을까 아브라함계 종교의 시작 유대교 기독교에 이슬람의 조상종교 유대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교 애초에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랑 기독교에서 믿는 구약성경 있죠 그게 지금 유대교랑 겹치는 게 되게 많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유대교에서 믿는 그 구약성경을 토라라고 하고 토라 토라랑 비슷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근데 유대교는 예수를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해요 즉 유대교는 예수 탄생 이후에 생긴 내용을 안 믿습니다 지금 예수 탄생 이후에 적힌 게 대략 신약성경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이 구약성경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대교는 구약만 믿어 그 구약을 토라라고 불러 토라 근데 유대교의 성경책이라고 부르는 그 토라 그 토라를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자주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 성직자들도 지금 현재도 뭐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니면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이런 걸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중요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조로아스터교의 영향 유대교의 원래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교가 그 이후에 사후세계관이 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교가 재밌는 게 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후세계관이 생기기 전에 천국 지옥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할 때는 유대인들이 신도 섬겼지만 근데 동시에 자기들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만 조상도 섬기고 신도 같이 섬기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도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사후세계는요 대략 하나밖에 없어 스올 스올이라는 지하세계로 간다는 거야 저기가 뭐냐면 누구든 죽으면 일단 스올로 가서 영혼을 정화시키고 대기하는 대기실입니다 메시아 재림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재림이 뭐야 다시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유대교는 재림이라고 표현을 안 해 메시아가 한 번도 아직 안 왔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 개신교 정교의 가톨릭에서는 재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유대교는 재림이라고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신다고 믿어 근데 저 스올에서 싸가지 없는 애든 좋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다 대기타다가 메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뭔가 애매해 아 그러면 싸가지 없던 애도 정화돼가지고 뭐 스올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도 유대교의 율법학자들끼리도 지금 얘기가 다 다릅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유대교에서 지금 예수를 사이비 교주로 생각하는 거 아시죠 예수가 지금 여기 보면은 유대의 왕이라고 자신을 지칭했단 말이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다 실제로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우리의 왕이냐 이랬단 말이야 유대교는 아직 현재 2022년까지도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이제 요 스올에 있다가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유대교는 절대로 화장하면 안 돼요 무조건 매장을 해야 된대 그 몸을 매장을 해서 묻어나야 다시 부활했을 때 멀쩡히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하기 전까지 스올의 지하세계 대기실에 처박혀 있다가 이제 부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화장을 하면 이제 제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이 안 되니까 무조건 매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메시아가 재림을 하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온다 올람하바 올람하바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살게 될 거라고 믿어요 아니면 지옥 가든가 근데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색 지옥을 간다는 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만 올람하바라는 저 새로운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라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유대교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싸가지 없는 애들이든 누구든 간에 저 스올에서 대기한다 그랬죠 저 스올에서 싸가지 없던 애들도 영혼을 정화시키고 잘 그 좀 착하게 스올 안에서 메시아가 강림할 때까지 그 전까지 스올에서 착하게 정화를 하면은 싸가지 없던 새끼들도 새로운 세상 올람하바가 오면 저기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대요 사후 새끼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옥을 갔어 메시아가 내려와가지고 지옥을 갔어 그래서 스올에 있다가 그래도 1년만 이런 느낌이야 스올에 있다가 메시아가 강림해서 지옥을 갔어도 1년 이후에 아오지 탄광마냥 10개월 1년만 개고생하고 형벌 받고 다시 마음의 정화가 되면은 다시 올람하바로 올라오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지금 유대교 안에서도 의견이 다 지금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게 있다는 거지 좀 복잡해요 그죠 자 그 다음 가톨릭입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죠 지금 남미라던가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예요 필리핀에서도 많이 믿고 옛날에 스페인 식민지에 영향을 받아서 뭐 이미 간다요가 종교편 기독교의 역사편을 올려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유대교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 탄생을 하시고 내가 메시아임? 이런 거야 근데 기존의 유대교인들은 저 사이비교주세 개소리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하는데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던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든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보다 하고서 인정을 하면서 이제 기독교라는 세력이 만들어졌죠 이제부터 신약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기존의 구약의 멘트로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이제 나 예수가 메시아로 내려오는 이상 내 말도 제대로 들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신 소프트웨어 갱신판 업데이트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어 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종교의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가톨릭으로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천주교만 가톨릭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 옛날에 교황이란 존재도 애매모호했을 그 시절에는 모든 기독교를 그냥 가톨릭이라고 불렀어요 저 가톨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보편적인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야 기독교를 국교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로마에서 저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지들 헤쳐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국교까지 만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거를 너무나 당연한 거로 이제 부르기 시작해요 그게 가톨릭이다 이 말이야 너무나 당연하다 이 로마 제국의 영토 전체의 기독교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양반들은 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톨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요 자 근데 저 기독교에요 다섯 개의 주교가 있었어요 로마 주교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콘스탄티노플 주교 안타키아 안티오키아라고도 하고 안티오키아 주교 예루살렘 주교 알렉산드리아 주교 자 여기서 다시 다시 절대로 헷갈리지 마세요 저 당시 모든 지역에서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다? 크리스트교? 아니죠 가톨릭이라고 불렀다 지금 우리가 천주교만 생각하는 그 떠올리게 되는 그 가톨릭이라는 이름은 옛날에는 그냥 모든 기독교를 그냥 싹 다 가톨릭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요 정신 찬여 정신 로마 대주교 콘스탄티노플 대주교 안티오키아 에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전부 다 가톨릭의 주교에요 저 다섯 명 다 근데 갑자기 로마 대주교 혼자 설치는 거야 내가 이 나머지 다섯 명 중에 짱이다 왜냐면 베드로가 로마 일대 주교였거든요 예수의 열두 제자들 중 가장 높고 뛰어나고 2인자였던 이 베드로라는 인물의 정통 후계자가 바로 우리 로마 대주교다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수장은 이제 로마 주교로 가야 된다 로마 주교가 다른 주교들보다 으뜸 간다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교황이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바로 옆에여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개소리하지 마라 왜 로마 주교만 짱짱은 구시냐 가톨릭이라는 게 그리고 왜 니들 거냐 근데 가면 갈수록 실제로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수장은 로마 주교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는 유럽의 국민들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최강짱짱 대주교는 로마 주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불만이 있던 이 나머지 4명의 주교들 입장에서는 아씨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빼앗겼네 왜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이라는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는 로마 주교만 짱이다라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야 그 이름을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에서 정교회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정통교회다 이 말이야 요거지 그래서 정교회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정교회도 정통 가톨릭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린 게 좀 없어질 것 같은데 정교회도 본인들이 가톨릭이라고 한다는 거야 원조 가톨릭 원조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렇게 읽으면 되겠어 둘 다 가톨릭이라는 거지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도 로마 가톨릭이고 그거에 반발한 동방주교들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이 동방의 정통 가톨릭이라고 해서 정교회인 거예요 지금 정교회는 자기들을 실제로 현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정통 가톨릭이라고 얘기를 해 자기들을 무조건 정교회라고만 부르질 않아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죠 어찌되었든 가톨릭과 주류 종교의 사후세계죠 뭐 여쯤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우리 정교회와 가톨릭의 사후세계를 봅시다 잘 봐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조금 복잡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사후세계예요 이게 지금 뭔가 애매하네요 자 선한 사람 애매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있대 뭔가 애매해 그죠 셋 다 죽었어 자 그러면 착한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일단은 근데 애매한 사람 있죠 애매한 사람 그러면 연옥으로 갑니다 단태의 신곡에서 묘사가 좀 많이 되어 있죠 연옥이라는 개념이 지금 가톨릭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로마 가톨릭에만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연옥이 뭐냐면 애매한 사람들이 천국으로 바로 가긴 조금 애매해서 천국 가기 전에 잠깐 좀 영혼을 정화시키는 대기실이에요 그래서 저 연옥에 가 있을 것 같다 내 부모님이 천주교와 가톨릭을 그렇게 열심히 안 믿었는데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연옥에 갈 게 빼박 아닙니까 그럼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령미사라는 걸 해요 위령미사 가톨릭이 지금 교리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연옥에 갔어도 기간이 끝나면 천국으로 간다고 믿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연옥에 박혀있는 기간이 달라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가톨릭 교회를 너무 천주교로 그렇게 성당을 많이 안 다녔어 열심이 안 다녔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그러면 연옥에 있는 기간이 애매한 거야 누구는 몇 십 년 누구는 몇 달 이렇게 좀 이제 생각 떠올릴 수 있잖아 후손들 입장에서는 후손들 자식들이 생각할 때도 내 부모가 돌아가시긴 한데 좀 연옥에 있는 기간이 좀 길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하면서 좀 불안하잖아요 옛날에 종교시대 중세 유럽에 부패했던 로마 교황 가톨릭 시대에는 성당에 돈 찌르고 헌금 오지게 해서 위령 제사 같은 거를 성대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 연옥에 있는 기간 짧아지게 해달라고 안타깝게도 거기서 파생된 행사입니다 위령 제사가 원래는 가톨릭 천주교에서 원래 이런 위령 제사 같은 게 교리상에 막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 중세 시대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연옥에 있을 기간이 길겠죠 근데 그 선 넘는 새끼들 선 넘는 새끼는 연옥도 아니죠 바로 그냥 지옥으로 간다 자 그렇게 이제 선한 사람 애매한 사람 악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로 갔어 착한 사람은 천국 갔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갔고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 갔다가 천국 가고 선 넘는 새끼들 그냥 지옥에서 이제 쳐박혀 있어 자 근데 예수가 재림해야 될 거 아니야 개신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가 재림할 거 아닙니까 자 예수께서 재림을 했어 부활을 하셨어 그러면 이 연옥과 천국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느님 god 좋은 곳으로 근데 선 넘는 새끼들은 지옥에 있었잖아요 다시 지옥으로 쳐간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가톨릭이면 또 있는 건데 요새는 좀 공식교리가 아니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는데 림보라는 데가 있어요 림보 림보라고 해서 고성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림보가 뭐냐면은 이게 왜 생긴 거냐면은 옛날에 영화 사망률이 되게 높았어요 요즘이야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안 죽잖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되게 단순한 거야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를 믿는다 만났다라는 거를 세례로 생각해요 세례 세례를 안 받고서 애들이 죽었어 그러면 지옥 가야 돼? 그 애기들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옛날에 종교 시대에는 진짜 종교가 자기들의 삶에 당연한 거였어요 옛날에 종교 교리대로 자기들의 생활 양식이 싹 다 바뀌었던 그런 시대란 말이야 우리 아들 딸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죽었어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펑펑 울겠어 애엄마 아빠들이 그러니까 이런 애기들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예수가 재림한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천국과 비스무리하게 좀 행복하게 지내면서 좀 살아갈 수는 있는 그런 림보라는 곳이 있어 가라로 만들어진 개념이지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가톨릭의 당시에 부패했던 성직자나 주교들이 애엄마 아빠들이 쫓아서 신부님 우리의 세례 안 받았는데 이번에 죽었잖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돼요 우리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씨부래 뭘 잘못해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주교나 성직자들 입장에서 이거 좀 아닌 거 아니긴 한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가라로 림보라는 개념이 가설로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요즘은 가톨릭에서 림보가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애들은 악한 존재가 아니니까 다들 구원 받는다 구원 다이렉트다 이렇게 좀 해놨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정교회 우크라이나도 많이 믿고 러시아도 많이 믿죠 정교회를 지금 러시아 정교회랑 콘스탄티노플 정교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정교회에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는 거를 축복하고 앉아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지금 정교회 내부에서도 시끌시끌해요 지금 정교회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전세계 무려 2억 9천만 명이 믿는 기독교 종파입니다 한국에서나 생소한 거예요 전세계의 2022년 1월 기준 인구가 79억 5천만 명이에요 전세계 인구 중에 지금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25억 6천만 명이래 엄청나게 많이 믿는 거죠 그죠 그중에서 가톨릭이 15억 5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톨릭이 가장 많이 믿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믿는 개신교는 가톨릭이 절반밖에 안 돼요 정교회는 또 그거의 절반 정도고 여기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정교회를 많이 믿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그리스 그리고 발칸반도 루마니아 불가리아 있네요 그죠 여기 조지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정교회의 사후세계는 뭐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교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좀 많이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 한대 천국이랑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의 정교회 성직자들은 천국 지옥 같은 장소가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죽으면 정교회에서는 중간상태가 된다고 봐요 대기실로 간다 중간상태가 된다 근데 부활하면 이 모든 사람이 새로운 세상에 다시 부활된다 어 그러면 좀 뭔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럼 씨XX 착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착하게 사나 나쁘게 사나 씨XX 새로운 세상으로 다 태어난다는데 근데 악했던 애들은 싸가지 없는 애들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딱 본인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뭔가 열등감과 눈치 보이고 불편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루트로 가지만 느껴지는 게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 가톨릭 종교의 개신교의 사후 세계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또 뭐 있죠? 아브라함 종교에서 하나 지금 빠졌어요 아브라함의 유대교를 시작으로 또 파생된 종교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컷 이슬람교도 지금 기독교처럼 여러 종파로 갈라져 있죠 그중에 크게 크게 보면은 시아파와 순이파가 있죠 지금 보면은 시아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순이파로 대원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도 원래는 시아파도 많고 순이파도 많거든요 그래서 더 복잡하죠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시아파는 지금 이란 그리고 요 옆에 이라크 그리고 요 아래에 예멘 나머지는 거의 다 순이파가 많다는 거죠 순이파 국가가 이렇게 7회전은 있는데 이 국가들이 100% 순이파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순이파 시아파는 어디든 있어요 근데 그 비율 차이가 좀 넘사벽으로 순이파가 많으면 이렇게 색칠을 한 거니까 문제는 기독교도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교의 가톨릭 개신교 싹 다 사후세계관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 이슬람교도 순이파와 시아파가 다릅니다 근데 순이파도 여러 개의 종파로 또 갈려요 시아파도 또 여러 개로 또 갈립니다 거기 안에서도 또 갈려요 이 종교라는 거를 믿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종교라는 거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흘러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인간들이 자기들 멋대로 교리를 확대해석한 것도 있고 아니면 축소시킨 것도 있고 아니면 정치꾼들이 왕이나 어떤 그 황제 이런 애들 또 지들 좋은 대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사다단한 어떤 그런 역사와 함께 종교의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면은 종파가 다르고 교류가 다르고 교파마다 또 사후세계관이 다르고 이런 게 또 이상할 것도 없다는 거 이슬람교를 크게 보면 바르자크 바르자크라는 대기실로 갑니다 시아파든 순이파든 여러 종파든 간에 지금 대부분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싸가지 없던 애들든 착한 사람이든 죽으면 바르자크로 간다 근데 저 바르자크라는 이 대기실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시아파랑 순이파랑 그리고 시아파 순이파 아래에 있는 수많은 종파들이 바르자크라는 곳으로 가는 건 오케이 근데 그 바르자크가 어떤 곳이냐 이 말이야 어떤 종파는 이 바르자크 안에서 싸가지 없던 새끼들은 지들이 싸가지 없이 했던 짓거리들을 바르자크에서 겪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착한 사람들은 바르자크에서 그 싸가지 없는 애들이 그런 거 겪는 거를 이렇게 그냥 지켜보면서 편안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또 얘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간다요가 이번에 사후세계편을 지금 기독교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다 얘기하는데 사후세계관은 왜 종파마다 얘기가 다 다르냐면 실제 그 종교의 성경 아니면 경전 아니면 토라 쿠란 이런 거에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명망백백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종교들이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각자 얘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아지고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 바르자크로 갔어 오케이 중간 대기실로 갔어 싸가지 없는 애들이든 착한 애들이든 근데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개신교는 메시아가 오셨었다 예수가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 재림을 하는 거다 재림이란 단어가 뭐예요 다시 오시는 거야 다시 오셨었다 이 말이요 근데 지금 뭐야 지금 이슬람교는 재림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교랑 이슬람교 기독교 셋 다 무슨 종교예요 아브라함 종교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종교야 셋다 똑같은 신을 믿어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다 똑같은 신이야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 신만 있다가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었다고 얘기하는 건 기독교고 개소리하지 마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직 메시아는 안 왔다라고 믿는 게 유대교와 이슬람교예요 자 그럼 뭐야 지금 이슬람교도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라는 존재를 완전히 그냥 사이비 교주로 생각해 근데 이슬람교는 그나마 예수가 사이비 교주는 아니다 예언자다 이사야라던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지 메시아는 아니다 예수가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려보내진 않고 이런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줄 어떤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그 양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가 실패했다 이 말이야 예수를 그래서 내려보냈는데 예수가 이제 사람들한테 유일신 여호와를 이제 너네가 이제 제대로 인지를 하고 들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알려왔드만 실패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낸 예언자 하나님께서 아주 그 최신 소프트웨어 갱신판 업데이트판으로 보낸 예언자가 바로 뭐다? 무한마드다 이 말이야 최신 갱신판 업데이트 말씀이 바로 무한마드가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이슬람교예요 그럼 이슬람교는 뭐야 지금 메시아가 온 적이 없다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마흐디라는 게 있어요 마흐디 이슬람교에서 믿는 그 메시아 언젠가 내려오실 예정이신 아직은 안 내려오신 그 메시아가 마흐디예요 마흐디 근데 저 마흐디가 누구냐면 무한마드의 자손이래 뭐 사실상 무한마드를 이제 굉장히 신격화하는 건데 이게 무한마드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의 아들도 아니고 자손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무한마드는 예언자인데 이 무한마드의 자손인 마흐디라는 그 인물이 메시아로서 등장한다고 지금 믿어요 이슬람에서 이슬람은 무한마드라는 사람이 신은 아니나 뛰어난 예언자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메시아로 내려올 사람은 또 무한마드의 자손일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이제 그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고 맞서 싸워줄 것이다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지금 이슬람 그 믿는 사람들도 저 마흐디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얼굴도 몰라 그래서 지금 뒷에만 지금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몰라요 근데 무한마드의 자손 중에 있을 그 마흐디 아니면 무한마드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내려올 그 메시아 이게 종파마다 또 얘기가 달라 이슬람교가 종파마다 저 마흐디가 무한마드의 자손일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쌩뚱맞는 제3의 인물이 마흐디 저 메시아로 내려올 것이다 이게 또 이슬람마다 얘기가 다른데 어찌되었든 저 메시아가 내려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충격이었어 난 예수랑 같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마흐디가 메시아께서 예수를 데리고 온다는 거야 여기 옆에 지금 예수 있잖아 예수라는 존재를 이슬람교에서 무슨 이단사이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뛰어난 예언자였고 선지자였고 그거는 인정이다 그러나 더 뛰어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은 무한마드일 뿐이다 이 정도로 믿는다는 거죠 예수라는 존재도 인정각이지만 저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는 아니다 근데 나중 가서 다시 내려오는 온대 예언자 선지자 뛰어난 사람으로서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종교학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이슬람교가 예수 탄생 이후에 탄생된 종교 아닙니까? 무한마드가 570년에서 632년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예수 탄생 이후에 무려 500에서 600년 이후 사람이란 얘기예요 무한마드가 사우디에 있던 메카와 메디나 쪽에서 포교를 할 때면 그 지역에 기독교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많았겠죠 근데도 확신은 없었던 것이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믿고는 있으나 그래도 아닐 수도 있지 뭐 그 당시에는 종교가 굉장히 공고하고 세력과 체계가 공고하고 그럴 때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마드라든가 이런 이슬람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한마드의 얘기를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슬람을 포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도 거기다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는 너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역사적 분석에 의해서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메시아가 아닌 그래도 꽤 괜찮고 뛰어났던 그 예언자 선지자인 예수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예수 탄생했을 때 탄생을 했는데 인간 새끼들이 제대로 들어먹질 않아서 실패! 그래서 유일신 알라께서 그래서 또 시도를 하셨다 최신 갱신판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무한마드를 보냈다 요게 바로 이제 그 이슬람의 교리의 흐름이다 그래서 즉 메시아가 재림을 할 때 예수도 같이 재림을 해서 서로 합심해서 악의 세력을 조지러 내려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메시아가 이제 내려왔어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도 메시아가 아니었고 메시아는 한 번도 내려온 적 없는데 마흐디와 함께 예수가 내려왔어 내려오면 잔나! 알잔나라고 해요 알잔나 잔나라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야 잔나라는 낙원 유일신 알라께서 인간들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평가를 일일이 하신대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저 잔나로 보내주고 그 천국인 거죠 잔나가 근데 인간들은 저 잔나에 살지만 알라께서는 저 잔나보다 더 높은 다른 곳에 따로 계신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제 같이 산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가톨릭에서도 그러고 이슬람은 아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알라 유일신 여호와는 인간들과 똑같은 곳에 있진 않다 더 높은 곳에 따로 계신다 이렇게 또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개신교나 이런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무조건 지옥간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슬람은 좀 달라요 이슬람을 안 믿고 무한마드의 말씀을 안 따르고 알라를 몰라봐도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봐요 대신 이슬람은 좀 신기했어 천국 낙원에 등급이 있대 뭐 스위트룸, 일반 룸, 프리미엄 룸, 특룸 뭐 이런 거 마냥 좀 다르게 급이 다르게 간대요 1등 칸, 2등 칸 있듯이 이슬람 교리 중에 이 교리를 많이 이제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교자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위해서 맞서 싸우다가 죽은 순교자들 있죠 이거 지금 자꾸 그 무상단체들이 써먹는 건데 이런 순교자들한테는 72명의 처녀가 주어진다 요 지금 교리를 자꾸 얘기하면서 이슬람은 뭐 인정할 수 없다 뭐 이슬람 혐오를 이거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슬람을 믿는 나라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들 사이에서 저건 개소리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이슬람 학계에서 근데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어디 가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극단적인 인간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걸 물고 이제 빨고 이제 그러는 건데 별로 지금 이슬람계에서는 별로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다 어 그거를 좀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루시퍼 타락한 전살 루시퍼 그것처럼 이블린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ppt 이름 보이시나요 절 안하고 객기부리는 이블리스 지금 다른 천사들 다 절하는데 지 혼자 객기부리고 있잖아 얘가 이제 이블린이야 이블린 이블리스 이블린 똑같은 말인데 얘가 뭐하는 애냐면은 유일신 알라께서 이제 천지창조를 했잖아요 그 다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대잖아 그래서 유일신 여우와 알라께서 천사들한테 내가 만든 아담이야 무릎 꿇고 조아려 오다를 내렸대 그 다른 천사들이 지금 아담한테 절을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혼자 객기부리잖아 얘 얘가 이블린 스타일 말이야 이블린 얘만 싸가지 없이 지금 손가락질 하면서 지금 객기부리고 이제 무릎 안 꿇었다는 거야 그래서 유일신 알라께서 어 이 새끼봐라 하고 얘를 이제 낙원 천국에서 추방을 시키려고 했대요 근데 얘도 참 그 뭐랄까 좀 융통성이 또 있어 죄송한데요 하나님 알라님 메시아가 내려오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저 지금 그래서 그걸 또 신께서 봐줬대 최후의 날이 안 왔잖아요 메시아가 안 내려왔잖아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최후의 날이 좀 얘가 그래서 그 기간까지 쏘댕기고서 지금 수많은 인간들을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이제 그런다 이 말이야 최후의 심판 메시아가 내려오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계속해서 저 이블리스가 인간들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이제 신앙을 버리게 하고 유혹하고 막 그러고 있다 즉 메시아가 내려서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면 저 이블린 그리고 저 이블린한테 유혹당한 인간들을 싹 다 지옥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려고 지금 유일신 알라께서 벼르고 계시다 근데 이 이블리스 이블린이라는 이거에 대한 그 얘기가 이슬람 경전 뭐 코란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써져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복잡 애매모호한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이블리스 이블린이라는 저 존재에 대한 정체성 정체가 무엇인가 얘가 어디 있고 뭐 하는 애고 이런 게 또 이슬람 종파와 교파마다 또 다르다 이 말이야 이거는 모든 종교가 종파와 교파마다 교리가 다르듯 이슬람도 마찬가지다 즉 정리하면은 이슬람에선 사후세계가 착한 사람이든 싸가지 없는 애들이든 죽으면은 바르자크라는 대기실로 가는데 메시아가 내려오면 다들 부활한다 그중에서 싸가지 없던 새끼들은 일단 자한남이라는 지옥으로 보내고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어도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이 바르자크에서 정화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잔나라고 부르는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여지 포용의 자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이슬람의 사후세계 정리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인도에서 파생된 종교죠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믿는 종교 불교와 힌두교 지금 종교가 탄생된 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아랍 지역에서만 탄생된 게 지금 유대교 기독교 그 기독교에서 또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까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저기서 탄생한단 말이야 인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교가 탄생합니다 인도에서 파생된 것만 해도 힌두교 불교인데 그 외에 뭐 시크교 자인아교 뭐 별게 다 있어 자 근데 오늘은 주류 종교인 힌두교와 불교에 대한 사후세계만 다루고 가겠다 근데 대박인 게 뭐냐면 불교가 탄생한 국가잖아요 인도가 정작 인도에서 불교를 0.7%밖에 안 믿는다는 거야 지금 인도 사람들이요 힌두교가 무려 80%에요 80% 인도 인구가 몇 명인데 2020년 기준 13억 8천만 명입니다 중국이 2020년 기준 14억 200만 명이었는데 추월을 했겠네요 지금 이 중에서 80%면 몇 명이죠 그러면 11억 400만이네 인도의 13억 8천만 인구 중에 11억 명이 힌두교를 믿는다는 거죠 지금 그 다음 이슬람교 그 다음 기독교 와 기독교를 또 2.3%가 믿어요 근데 불교는 0.7%다 14억이라고 간단하게 계산해보자 980만 명이네 그래도 맞네요 인도 전체 인구의 980만 명이 불교를 믿는다는 거죠 서울인구죠 서울인구 개씹어졌습니다 힌두교가 다신교죠 뭐 신들이 많아 뭐 팔다리가 많고 뭐 코끼리도 신이고 뭐 굉장히 많아요 신들이 근데 이 힌두교라는 종교가요 종교라고 부르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힌두교의 신들이 왜 이렇게 다신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도가 지금 아까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중국을 따라잡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엄청나게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그죠 중국 대륙보다도 지금 면적은 적은데 중국 대륙이나 인구는 비슷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구전 설화 동화 아니면 종교 이런 게 사람과 사람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마무시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도 이 사람 저 사람 거치면서 막 가는 거야 막 사방팔방으로 그러다 보니 힌두교라는 종교는 애초에 종교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저 인도라는 지역의 수많은 인구가 그 지역마다 문화 사람마다의 문화 가문마다의 문화 계급이라던가 이런 신분제도가 있잖아요 그거의 문화 인도라는 특징 각 지역별 특징과 문화적 특징과 사람마다의 특징이 다 그냥 섞이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다 보니 신도 많고 지역별로 믿는 신이 다르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힌두교는 그래서 신이 많은 겁니다 처음 이 힌두교가 시작된 게요 히틀러가 지네민족 개짱짱이라면서 개들 칠 때 얘기했던 그 아리아족 있죠 그 아리아인이요 실제로 존재했던 인류예요 인도 유럽인들 백인이요 백인 원래는 아마 백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백인 아리아인들이 원래는 지금의 터키 위쪽 우크라이나 평원에 살았었는데 유럽으로도 가고 인도로도 가고 이렇게 퍼져갔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북부에 이 아리아인들 인도 유럽인들이 많이 살게 돼요 거기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원래 원주민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 막 섞였겠죠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근데 이 아리아인들이 원래 믿던 신화가 있었대요 기원전 1500년 전쯤에 이 아리아인들이 이 인도 쪽으로 오면서 원래 이 인도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과 저 아리아인들의 그 신화가 믹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후세계라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봐요 아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는구나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이나 천국 이런 사후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조상한테 제사도 지내야 되는구나 이런 개념이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유네라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네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인도 지역에서 갑툭튀되기 시작합니다 유네가 뭐냐면 사람이 돌고 돈다는 거야 요게 지금 유네를 묘사한 그림인데 사람이 죽으면 뭐 여기서 죽으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가기도 하고 여기로 가기도 하고 여기로 가기도 하고 여기로 가기도 하고 돌고 돈다는 거야 돌고 돈다는 거 어떤 새끼가 살아생전에 착했으면 더 좋은 세상에서 환생된다 아니면은 살아생전에 거지같은 짓을 했대 그럼 이제 개미새끼 태어나서 밟혀 죽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런 유네가 지금 불교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힌두교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고대 플라톤도 유네를 믿었었습니다 이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수학으로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있죠 피타고라스 악파가 피타고라스의 배움을 실천하고 그게 아니여 종교집단이야 종교집단 피타고라스 악파 지금 절하는 거 봐 일출을 축하하면서 지금 피타고라스를 교주로 하는 종교집단이 있었어요 이 양반들도 유네를 믿었다는 거요 유네라고 하는 거는 불교나 힌두교에만 있던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기원전 6세기 전후로 해서 힌두교의 분파가 사방팔방에서 탄생됩니다 인도가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그런 지역에서 힌두교라는 종교가 막 퍼지면서 각 지역별로 종파 분파 교파가 이제 갈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갑툙티대기도 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부처가 이미 살고 있었어요 고타마시타르타 부타 아니야 부타 이 사람도 기원전 6세기에 살던 사람이요 불교가 처음부터 우리는 불교임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타마시타르타라는 그 부처라는 인물을 시작으로 했던 불교는 힌두교의 한 분파였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힌두교의 주류 학파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여섯 개 학파가 있었어요 우리 빼고 니네 다 이단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 고타마시타르타 부처 부타가 만들었던 그 학파 불교라는 학파는 이단이 된 거예요 힌두교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아예 갈라진 겁니다 힌두교가 지금도 신두 만큼 복잡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학파가 너무 많아요 초기 힌두교가 기원전부터 있던 종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지역별로 이 지역 저 지역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마다 다 얘기가 달라 이 많은 내용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새롭게 개혁으로 창조급으로 이제 종교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단으로 딱 선거해야 되는 힌두교의 교파들도 너무 많아졌던 것이고 그중에 불교도 포함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서는 힌두교가 신도 많고 교일도 너무 복잡하고 그런 거죠 근데 힌두교와 불교는 서로 영향을 줬을 것이다 당연히 같은 지역에 있었을 거니까 힌두교도 불교의 영향을 안 받았을 리 없고 불교도 힌두교의 영향을 안 받았을 리 없는 것이다 게다가 불교는 당시 힌두교의 한 갈래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줬을 것이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불교랑 힌두교가 사후세계관이 상당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중에 카르마 왜 그 롤 챔피언 카르마 있잖아 그 카르마야 업보라고 하지 업보 걔 거지 같은 일 겪으면은 나 이분은 힘든 일 겪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비아냥 될 때 다 네 업보야 그러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가 지금까지 살면서 해온 지껄이들이야 해온 지껄이들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요 네가 A라는 짓거리를 했으니 당연히 B라는 짓거리를 또 네가 당하지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야 저 카르마 업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업보 그 업보가 쌓인 거에 따라서 다양한 사후세계로 갈 수 있다 어떤 인간은 뒤져서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업보에 따라서 개미 새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소 돼지가 될 수도 있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나라 유교 같은 거에서 조상신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일본도 그 야스쿠니 신사든 뭐 신사 많잖아 근데 한국의 교회나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렇게 조상신 섬기고 그런 제사 지내고 그런 건 없잖아 별로 근데 힌두교는 조상신을 섬깁니다 힌두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이승을 떠돈다고 생각해요 항상 배고프고 항상 갈증을 느끼고 항상 사람의 몸에 들어가가지고 괴롭히고 싶고 이런 귀신이 된다는 거야 힌두교에서는 그래서 열흘 동안 이러한 장례의식을 성대하게 잘 안 해주면 그 귀신이 씌어서 자식 새끼들이 피곤해진대요 자기의 조상 자기의 부모가 악한 악기가 된다고 믿어요 장례의식을 제대로 안 해주면 그래서 이 장례의식을 열흘 동안이나 아주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장례를 치렀어 이제 그럼 힌두교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년 풀코스를 받는데요 이제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러면은 그 돌아가신 분이 1년 동안 16개의 지옥 풀코스 체험을 한대 지옥 그럼 뭐야 대충 계산해보니까 1년 365일이면은 16개면 하루에 22.8일 25일이야 한 개당 22.8일 25일씩 체험을 한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제사를 잘 지내줘야 된대요 16개 저 지옥 풀코스를 체험하려면 배고프잖아 그래서 후손들이 저 제사를 상다리 휘어지게 또 잘 차려줘야 된대 그래야 이 지옥 16개 풀코스 체험하는 거를 잘 겪고 넘어가신다 이 말이야 누구든 저걸 겪는대요 근데 이 16개를 겪으면서 마지막에 정화가 된대요 어 그럼 풀코스 체험하면 마지막에 정화가 된대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조상신으로 거듭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 계단만 올라온 거예요 아직도 등급이 있어 이 조상신도 근데 3개 등급이 있대 방금 말한 이 16개 지옥을 1년 동안 지나고 나서 이제 정화가 돼서 이제 첫 번째 등급의 이제 조상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등급으로 지내다가 내가 이제 할아버지야 내 자식 새끼가 죽었어 그럼 드디어 이제 그 다음 등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이제 손자가 죽었어 손자가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손자가 죽으면 이제 손자가 이제 1등급이 되겠지 이렇게 승진을 한다는 거야 이제 증손자가 죽으면 여기서 세 번째 등급에 있다가 환생을 한다 이제 환생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힌두교는 믿어요 근데 여기서 요 과정에서 증손자 죽고 손자 죽고 자식 죽고 뭐 나 이제 환생하고 요 과정 있죠 여기서 이제 인도라는 나라에서 여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나옵니다 인도가 남녀차별이 좀 심한 나라거든요 실제로 그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죽으면 일단 첫 번째 조상신이 되고 자식이 죽으면 그때 가서 내가 두 번째 조상신이 되고 손자가 죽으면 내가 세 번째 조상신이 되고 증손자가 죽으면 내가 환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제사를 잘 지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반드시 아들이 해줘야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증손자 죽을 때까지 한 100년에서 200년은 걸릴 거 아니야 뭐 인도는 애를 빨리 낳아가지고 좀 짧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아들들이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내가 환생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상당히 아직도 인도에 강한 게 있는 겁니다 인도라는 국가를 이해하려면 이 종교도 이해해야 되고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이제 단순하게 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저 종교는 잘못됐으니까 저 종교를 없애야 된다 만약에 인도의 지금 카스트 제도랑 종교를 없애잖아요 그럼 좋은 세상이 올까요?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믿고 어떤 거를 구심점으로 어떤 걸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고 개판날 거예요 아마 이거 함부로 없앨 수도 없다는 거야 지금 정말 어려운 문제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양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한국은 왜 윗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고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윗사람이 얘기하면 그래도 들어주려고 하고 이런 예의 같은 게 왜 있냐 이게 왜 예의냐 하루아침에 없앤다고 생각해보세요 법으로 금지 했어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침부터 지하철에서 이 어린 놈의 새X가 반말을 하냐 그러면서 싸우고 씨부래 이 새X가 사위라는 새X가 며느리나는 게 어디서 버릇이 없고 별일 다 일어날 거야 별일이야 아마 한 번만에 그렇게 되면은 근데 그나마 이게 최근 와서는 힌두교 인도에서도 좀 아들이 없으면 그나마 딸들이 제사를 지내주거나 사위들이 좀 지내주기도 하고 호용이 되고 있다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근대화 이후에 영국령 인도제국을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이제 완벽하게 근대화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미 옛날부터 근데도 이 일부다처제가 금지임에도 계속해서 일부다처제를 하는 이유가 첫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둘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은 거야 또 그럼 셋째 부인 넷째 부인까지 가는 겁니다 아 인도는 뭐 일부다처제가 있고 남자들이 뭐 여자들을 여러 명 끼고 살고 싶어 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복잡한 게 뭐냐면 아 여기서 이제 또 이 아주 복잡한 게 또 나와 지금까지 들은 것도 복잡하죠 인도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같은 거를 풀어내려면 종교적인 부분에서 또 풀어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다음 이제 신분제도가 나옵니다 힌두교에서 아까 말한 업보 자기가 살면서 했던 짓거리들 있죠 그 짓거리들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 어떻게 환생될지가 정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힌두교에서는 살아생전에 좋은 업보를 쌓아야만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가 된다고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야 지금 살아생전에 아주 쓰레기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새끼들은 수드라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인도사람들이 불가촉천민이나 낮은 신분들을 정말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쟤네들은 전생에 쓰레기짓을 해서 저렇게 태어난 거라고 어 난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복잡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를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서방이나 우리나라 언론에서 인도의 저 카스트제도는 문제가 많다 불가촉천민이 당하는 저 행동들을 보라 얼마나 불쌍한가 이거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만 그게 왜 그런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어디서 풀어야 될까요 간청단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힌두교라던가 인도의 카스트제도 문제 사회 문제 이런 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아예 그냥 하나의 주제로 잡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사후세계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작 인도에서 탄생된 종교지만 정작 인도에서는 0.7%밖에 안 믿는다는 종교 불교 사후세계 자 불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보이시나요 파릴지옥 파란지옥 초반지옥 후반지옥 그리고 또 육도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삼계육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거 인간간다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내로미 마냥 수박 거탈기로 쉽게 아주 쉽게 거탈기로 넘어가는 인간간다요 자 일단 불교의 역사를 일단 알아야겠지 우리가 그죠 인도에서 기본전 6세기경에 부타 고타마시 따르타라는 부타 부처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힌두교의 교파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힌두교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탄생했으나 나중 가서는 힌두교가 완전히 팽하면서 따로 그냥 가는 종교가 됐다 부처가 우리나라에서 또 뭐라고 부르죠 석가모니 이거 석가모니 뜻 뭔지 아시는 분 나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 샤카족의 성자란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뜻이 조금 굉장히 종족 위주의 굉장히 특정 종족 위주의 단어였어 이게 석가모니가 원래 왕자였어요 왕자 샤카족 왕족의 아들이었어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샤카족의 성자야 저 석가모니가 근데 석가모니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부처가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석가모니라고 보통 안 부르죠 부처님 부타 부타가 무슨 뜻이냐면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 누를 떴다 이 말이야 깨시민 깨시민 근데 지금은 저 석가모니 고타마시따르타라는 저 인물만 부처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요즘은 불교에서 깨달은 모든 사람들을 부처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 이것도 깜짝 놀랐어 지금 인도에서 0.7% 믿는다 그랬어요 불교를 근데 불교가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부처 고타마시따르타 부타가 죽고 나서 기원전 3세기경에는 저 부처가 죽고 몇백년 지났을 때야 인도 전역에 퍼져서 인도의 지배적인 종교였습니다 불교가 근데 이건 불교가 지배적인 종교였다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였어? 힌두교의 하나의 학파 느낌으로 불교가 존재했다고 그랬어요 인도의 힌두교라는 문화적인 종교 토속신앙 비스무량은 힌두교의 하나의 흐름으로써 불교라고 우리가 지금은 부르는 그 흐름이 인도 전역에 지배적으로 기원전 3세기경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불교는 불교라는 종교가 아니었어 처음에 일단 힌두교가 뭐예요? 인도 지역의 토속신앙이고 아주아주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각 지역마다 다르게 믿는 그런 인도 대륙에 있던 그런 토속신앙이란 말이야 이런 걸 집대성한 게 힌두교인데 그럼 이제 이거의 계열인 여러 가지 학파가 파생될 거 아닙니까? 관련된 여러 학파도 오지게 많았어요 이 오지게 많았던 여러 학파들 중에 불교도 있었어 힌두교의 하나의 학파로서 불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가서는 2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 주요 학파에서 이 불교라는 힌두교의 학파를 2단 취급하니까 나중가서는 아예 힌두교가 아닌 다른 학파이자 다른 종교로서 흘러갔던 거죠 그게 기원전 3세기경에는 인도 전역에 퍼져있던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었다 그러다가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인도에 지배적으로 퍼져 있었으니 주변에 있던 지금의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부탄, 태국 요런 데로 쭉쭉 퍼져가고 나중간서는 중국 대륙까지 간 거죠 근데 이 불교도 변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에 300년에서 500년 사이에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였겠어요 이 삼국시대쯤에 있었던 국타제국이란 나라가 있었어 국타왕조 이 시기에 인도에서 불교보다도 기존에 있던 주요학파 힌두교의 주요학파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국타제국의 왕들도 카스트제도 있죠 이 카스트제도랑 힌두교를 믹스해서 국가를 해먹어야겠다 힌두교랑 카스트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이 국민들을 쥐락벼락하고 후려치면서 이제 해야겠다 이거를 이제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보다도 힌두교를 더 빨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교라는 거는 이제 인도 대륙에서는 점점 몰락해가는 인도 내부에선 유행하기가 좀 어려운 종교가 되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국타제국의 힌두교가 가다가 나중 가서 1200년대가 되면서 델리 델리, 델리 만주, 델리 술탄국 1200년대부터 1500년대 초까지 인도 전역을 지배하던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이 중동아랍을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현재의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인도의 북쪽을 거쳐서 점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델리 술탄국이 이제 완성이 된 건데 이쯤 되면 이미 불교는 인도라는 대륙에서는 나갈이가 된 상태였어요 1200에서 1500년대 좀 되면은 불교가 탄생한 지역이 아니라 이쯤 되면은 동남아 아니면 중국 대륙 아니면 한반도, 일본 이런 데로 퍼진 상태지 정작 여기서는 나갈 땐 상태였다 자 그리고 이슬람 국가였던 저 델리 델리, 델리 술탄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슬람 국가로서 인도 전역을 먹은 국가가 뭡니까? 무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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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이다 무글 제국도 이슬람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1200년대 이후부터 영국령 인도 제국 영국령 인도 제국이 되기 직전까지는 사실상 저 인도 대륙에는 두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이슬람교와 힌두교 불교의 역사는 시작만 인도였을 뿐 나중에 이제 중세시대부터 이 근대까지는 대부분이 다른 지역 중국 대륙이나 동남아 아니면 한반도 쪽으로 이제 원거죠 근데 불교하면 이제 사후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해요 힌두교랑도 비슷한데 유네, 인간의 업보 살아있을 때 했던 짓거리 그 짓거리들에 따라서 이제 쌓인 거를 토대로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개 같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고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불교에서 이 유뇌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걸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교학자들 중에 뭔 말이냐면 유뇌로 안 가고 아예 사라지자는 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부타급의 깨달음을 얻으면 좋은 곳에서 다시 환생하다 그딴 것도 없고 그냥 소멸한다 공기처럼 그냥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진다 이게 불교의 최종적 목표예요 어찌되었든 부처급의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3개 6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3개 6도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뭐가 있어 지금 6개, 3개, 무색개 그리고 6도는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가 있네요 그죠? 딱 이렇게 깔끔하고 심플하게 있어요 일단은 사람이 지금 인간도에 살고 있잖아 이 지구에서 이 지구에서 살다가 뒤지면 어디론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진짜 부타급의 부처급의 깨달음을 얻으면 천상도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래 여기조차도 안 가고 아예 그냥 사라진다 그게 불교의 최종 목표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천상도에서 태어나서 또 천상도에서 태어나도 나중에 다시 태어나서 인간도로 다시 지구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천상도 보이시죠? 이 3개 6도, 윤회에서 가장 좋은 곳이래 여기가 죽어서 환생하는 곳들 중에 제일 좋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천상도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무슨 천국 같은 그런 데는 아니래요 이 인간 세상에 있는 그 돈 욕심, 사람 욕심 그런 게 거의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소유에 가까운 죽어서 만약에 천상도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 혼자 욕심이 있어 잘못 갔어 예를 들어 너가 원래는 뭐 아기도나 축생도에서 환생해야 되는데 잘못 갔어 예를 들어 배성오륜 하면은 어떤 풍경이겠어 사람들이 인사를 해도 인사를 하려는 욕심도 없는 거야 인사를 함으로써 뭐 저 사람과 친해지려는 욕심, 욕망, 씨앗, 인맥이 뭐 이런 거조차도 없는 아주 그 욕망 없는 무소유의 어떤 그런 곳이다 지금 여기가 노잼이라고 생각하면 너네는 다 글렀어 여기 못 가 절대 못 가 너네는 지금 여기 천상도가 노잼일 것 같은 분들 지금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실 거 아니에요 탈락 일단 탈락 지금 불교가 근데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로 크게 나뉩니다 태국이나 스리랑카 가잖아 뭐 이런 거 있죠 막 삐까뻔쩍하고 막 세상에 막 스리랑카 막 불교 보면 막 이러잖아요 막 어 미얀마 불교사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상좌부 불교예요 근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만은 저 있죠 이런 게 대승불교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상식이 좀 무너져야 됩니다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제가 무너뜨려 드릴게요 상좌부 불교랑 초기 불교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 개개인들이 수행을 통해서 해탈해야 된다 완전히 초기 불교 있죠 아까 초반에 말했던 불교의 목적 그거대로 가는 거죠 아예 사라질 준비를 해야 된다 초기 불교와 상좌부 불교들은 근데 중국이랑 한국에 많은 대승불교들은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어서 사라져라 이런 얘기 절단히 쉬는 분들 들어본 적 있어? 거의 없을 거야 한국에서는 한국은 보살이 되라 그래요 그냥 좀 마음 착하게 먹고 좀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이제 다시 불교의 3개 육도로 돌아옵니다 3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육도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찬상도가 있네요 인간이 많이 사는 지구가 인간도다 이 말이요 근데 인간도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 싸가지 없는 애들 선 넘는 애들 근데 선을 조금 넘는 애들 있죠 사람은 안 주겠어 그럼 이제 아수라도로 간다 이 말이요 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아수라도로 가고 뭐 이런 건 아닌데요 그냥 대략적인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야 1번으로 갈수록 거지 같은 데예요 4번이 그나마 낫고 더 더러운 데가 3번이야 더 거지 같은 데는 아기도야 그 다음 진짜 개최악이 지옥도래 이 축생도가 뭐냐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기도잖아요 아기도랑 지옥도는 사실상 둘 다 지옥인데 아기도가 뭐냐면 항상 배고파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게 기본 전제로 깔린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도는 완전히 그냥 인간이야 싸X들이 가는 곳 그런 곳이 지옥도입니다 나도 아마 뭐 요 세 군데 중 하나는 가지 않을까요? 저같이 인성터진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가면은 이제 커뮤니티 똥끌 쓰던 새끼하고 거기 가서도 싸우지 않을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나랑 나 혼자는 안 갈 것 같아 그래도 니네랑 같이 갈 것 같다 초반지옥 후반지옥 이런 게 또 있어요 영화 신과 함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죽자마자 이 육도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자마자 뭐 인간도에서 아수라도로 가냐 아기도로 가냐 지옥도로 가냐 이게 아니야 죽자마자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죽으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초반 후반지옥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정해진다 그 다음 재판을 받아서 정해진다는 거야 근데 이게 대승불교에서만 믿는 겁니다 동남아라던가 초기불교랑 상저부불교 같은 이런 동남아에 많은 불교에서는 안 믿어요 중국 대륙을 거쳐오면서 탄생된 거야 이 교리가 솔직한 얘기로 한반도가 그 불교를 받은 게 그 중국 대륙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과정 속에서 탄생이 된 거예요 이게 중국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좀 추가가 된 거죠 대승불교에서 지금 초기불교에는 원래 없는 개념이다 어찌되었든 초반지옥과 후반지옥이 뭐냐 초반지옥이 요 7개 있죠 그리고 후반지옥 3개가 있어요 즉 총 10개 초반지옥 7개가 제일 끔찍해요 그리고 맨 아래 요 3개가 있고 근데 이게 왜 지금 초반지옥이 7개고 후반지옥이 3개냐면은 지금 한반도에서 이 초반지옥 후반지옥이 있는 거는 유교의 영향으로 추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옆에 기간 있죠 사망 후 7일 동안 도산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8일부터 14일은 화탕지옥 15일부터 21일은 한빙지옥 요런 식이야 흑암지옥 맨 마지막 코스가 2년이야 지금 사망 후 49일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 49제가 있어서 49제 49제라는 제사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의 문화도 믹스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생기지 않았을까 유교와 불교의 믹스 그리고 3년상 같은 것도 있었잖아 옛날에 지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저 초반지옥 후반지옥이 어쩌다가 갑툭튀 되었는가가 명확하지 않아 그러나마 유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 어쨌든 죽자마자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있는 진광대왕님이 계신 도산지옥 아 일단 이걸 알아야 돼 어떤 죄를 짓든 다 거친대요 싸가지 없는 새끼 엄마말 안 들은 새끼 고둑질한 새끼 구두 새였던 새끼 사람 죽인 새끼 모고간에 아니면 착하게 사는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이 여기를 거쳐야 된대요 죄가 없는 사람은 와서 7일 동안 너 잠깐 서 있어 저 새끼는 여기 7일 동안 죄 좀 지어가지고 지옥 맛을 봐야 되거든 프리패스가 되는 애가 있고 프리패스 안 되고 어 너 여기 잠깐 서 있다 여기서 일단 지옥 맛 보고 가자 어떤 애는 죄를 안 지었어 이 도산지옥에서 지옥 맛을 봐야 되는 애가 아니야 그럼 패스야 근데 얘가 화탕지옥에서는 죄를 물어야 돼 여기서는 이제 지옥 맛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새끼들이든 누구든 여기를 거치긴 거친다 그러나 얘가 죄를 지은 항목에 해당하는 지옥에서만 지옥 맛을 보고 어떤 데선 프리패스도 있다 이 진강대왕 송제대왕 뭐 태산대왕 평등대왕 뭐 이 대왕들을 다 만나기는 만나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애매모호한 게 또 뭐냐면 어 그럼 뭐냐 이 도산지옥에 왔으면 딱 7일 동안만 지옥 맛을 보는 거냐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여기서 며칠 동안 지옥 맛을 보고 그 다음 지옥으로 넘어가는지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냥 아 요런 차례 정도가 있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상자부불교랑 초기불교에선 이 개념이 없던 거고 중국 대륙을 거쳐서 한반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갑툅튀 된 그 내용이라서 당연히 명확하지 않겠죠 그러면 상자부불교 미얀마나 동남아 쪽의 불교는 뭐냐 다이렉트 6도입니다 다이렉트 인간도에서 죽으면 바로 여기로 가요 어딘가로 가 그래서 다이렉트로 저기로 가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 있는 상자부불교는 장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자마자 바로 가니까 죽자마자 장례를 잘 치러줘야 좋은 곳으로 가게끔 명복을 빌고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 양반들은 또 그래서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르게 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초반지옥과 후반지옥 그리고 상자부불교에서는 이걸 안 믿는다 어찌다 여길 지나면 이제 드디어 여기로 온다 6도로 근데 지금 6도라고 하잖아요 상자부불교에서는 5도예요 아수라도가 없어 불교도 기독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이나 시대에 맞게끔 계속해서 첨삽되거나 추가되거나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일 좋은 데가 천상도라 그랬잖아 제일 거지 같은 데가 지옥도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천국과 지옥 같은 곳이겠네 근데 나 여기서 또 충격받은 게 천상도도 울트라 캡션 프리미엄실부터 일반실까지 있대요 28등급으로 인간도를 네가 빠져나갔다 감히 너네가 이제 정말 인생 갱생해서 착하게 해서 빠져나갔다 한들 여기서 또 28등급이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파렬지옥과 파란지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지옥도 갈 거 아니에요 그 지옥에 떨어졌을 때 8개의 뜨거운 지옥의 종류가 있고 8개의 차가운 지옥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파렬지옥 파란지옥입니다 여기 안 간 게 어디니 아무리 천상도에 18개 등급이 있고 맨 마지막 등급을 갔어 그래도 그게 어디야 여기 파렬지옥 파란지옥 안 간 게 어디예요 근데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자세한 묘사를 제가 할 건데 지금부터 이거 100% 노딱이에요 요 부분은 편집하고 유튜브 이제 간다에 본 채널 여러분들은 통편집해서 보지 못하시겠지만 다시 보기 채널에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지옥이 있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지옥이 있구나 이건 다시 보기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네나 지옥에 대한 얘기들을 최근 대한민국 불교계 안에서도 상당히 잘못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지옥팔이나 유네나 이런 거를 팔아먹어서 신도를 모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제대로 된 불자로서 승려로서 더 나아가서 수행자로서 살아가고 좋은 업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요게 불교의 진정한 정신 아니냐 요거대로 좀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불교계 안에서 이런 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지금 자 오늘 이렇게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또 더 나아가서 유대교까지 여러 사후세계들에 대해서 간다유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배고파서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빨리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HP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1 2 1 2 1 2 2 2 2 3